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제작권 위반된다고 유튜브에서 나왔을 때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하늘에서 바라본 지상 풍경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이라고 여기 떠 있죠. 지금 현재 저작권 강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저작권 위반되는 그런 음악을 배경에 깔았습니다. 그 유명한 콩캐스트 오브 패러다이즈 낙원의 정복 이라는 그런 음악인데 그런 음악을 깔았더니 이렇게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이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이 동영상의 음악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걸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작권 위반 음악을 올렸을 때는 이래 같이 옆에 뜹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있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의 목력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세요. 여러분이 제작권 위반 되었을 때 여러분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의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작권 보호 콘텐츠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와 비슷하게 뜰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세부정보에 보면 어머니 일치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어머니 처음 0초부터 3분 32초까지 일치한다. 그리고 신고자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지금 수익 창출이 되는 분은 분들은 이런 부분이 뜹니다. 여기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청 제한은 없다. 이것은 시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수익은 이 음악 수유자가 가져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음악을 바꾸는 방법은 자 여기 상단에 보세요. 이 음악을 유튜브에서 바꿔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했죠. 오디오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조금 기다리면은 화면이 이렇게 떴습니다. 하단에 보세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 많은 음악을 제한해 놨습니다. 이렇게 채 그리고 여기 현재 보시면은 오디오 추가 및 또는 교체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그 옆에는 오디오 삭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디오 삭제보다는 오디오 교체 및 추가로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각 음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재생시간이 나와 있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재생시간을 보시면은 이 위에 재생시간을 보시면은 본인이 올린 음악은 이 길이를 보면은 여기 제가 올린 것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3분 31치로 되어있죠. 이게 그래서 최선도 바꾸는 음악이 3분 31치로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 음악이 나한테 맞느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찾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제 경우에는 모든 트랙 검색했죠. 여기에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에서 제 경우에는 베토벤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죠. 유명한 음악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입력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변경상 저장을 하지 말고 자판기의 이동이라는 거 있죠. 저 하단에 보세요. 자판기의 이동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베토벤이 올린 제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위반되지 않는 음악이 지금 현재 5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심포니 9번 교환국 10번 파이널이 나와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운명 교환국이 나와있죠. 심포니 9번 파이브 그 아래 엘리젤을 위해서 다음에 문라이 소나타 이것은 월광국이죠. 다음에 또 퓨레 엘리제 엘리젤을 위해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보시면은 여기에 적당하게 아까 저 위에 있는 그 3분 매척 보다 조금 긴 것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죠. 요걸 왼쪽으로 가서 보면은 심포니 넘버 파이브와 문라이 소나타 이것이 적당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음악은 잠시 들어보면은 문 소나타 들어보겠어요. 요 문 소나타 문라이 소나타 월광국 있죠. 요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음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심포니 넘버 파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운명 운명 교양 교양 곡이란 거죠. 그래서 저거는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심포니 넘버 파이브 베토벤 이것을 대치로 해보겠습니다. 대치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끝에 보면 동영상에 추가란 게 있죠. 끝에 보세요. 동영상에 추가란 부분이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터치합니다. 여기 두 번째 거니까 운명 교양 곡이 두 번째 니까 여기의 동영상 동영상에 추가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딱 터치하고 터치하면 터치하면 이와 같이 여기 운명 교양 이거 보세요. 심포니 넘버 파이브 바이 베토벤 이라는 음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고 변경 사항 저장 이라는 게 있죠. 터치합니다. 변경 사항 저장을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추정 사항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동영상 현재 버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 올리던 음악이 그대로 얼마 간에 있다가 빙경 된다. 빙경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저장을 터치하면 되겠죠. 저장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보세요. 그럼 이와 같이 창이 바뀌면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요것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음악을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수정 진행 중 이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진행 중 이란 글자 여기 저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란 글자는 여전히 나타나 있어요. 여기 시간이 지나면 수정 진행 중 이란 글자가 사라지고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란 이 글자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은 베트벤 의 심포니 5번 운명 교향곡이 배경이 깔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수정이 다 끝나면 수정이 다 끝나면 다시 이리로 와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자신이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에 와서 수정 있죠. 수정 요 부분을 그리 해서 세부 사항을 다시 조정 하면 되겠습니다. 약 30분 후에 아까 그 위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여기 아까 이 동전 상 이었죠. 여기 해서 이쪽에 보시면 제작권 위반 이라는 아래 처럼 제작권 보호 콘텐츠 포함 이런 글자가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으로 한 30분 길게 잡아서 30분 정도 지나면 여기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작권 위반 사라지고 원래 제가 올렸던 음악은 사라지고 아까 새로 제가 프레임 시켜 볼게요.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이 동전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프레임 시켜 볼게요. 이와 같이 베투겐 곡이 심포니 넘버 파이브 운명곡이 여기에 사립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여러가지 기본정보라던가 고급 설정이라던가 수익 창출 이런 것을 다시 재설정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올린 동영상의 음악이 저작권 위반되었을 때 유튜브 내에서 그 오디오 음악을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다른 저작권 위반되지 않는 음악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